전도서 1장 구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지 600년도 더 지난 BC 290년경에 에픽크로스는 전도서 1장 4절에서 9절을 근거로 해서 시를 쓰게 됩니다. 에픽크로스의 시의 출처가 바로 전도서인 거죠. 에픽크로스가 이 전도서의 구절들에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가리켜보라 새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 이전 것들을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일들도 후여올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으리라. 정말 새로운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것은 없습니다. 독일 속담에는 새로운 것은 진실하지 않고 진실한 것은 새롭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TV나 스마트폰에서는 하루 24시간 내내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광고들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뉴라고 뉴가 붙은 킹 제임스 성경 뉴라고 붙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또는 뉴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이런 것들 가운데서 새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금주의에 뉴를 붙여서 신보금주의 정통주의에 뉴를 붙여서 신정통주의 이런 것들도 새로운 게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해 아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파한 은혜의 보금은 그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아주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데아에서 전파한 은혜의 보금은 사실은 아주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은혜의 보금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전해졌습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내시가 보고 있던 성경에서 시작하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은혜의 보금에는 죄인들을 위한 피해 속죄가 들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신약에서 교회 시대의 방식 그대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았을 때 방언도 안수도 물침례도 목사도 교회도 어떤 종류의 성사도 없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피해 속죄를 믿음으로써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보금을 전파한 후에 침례를 주고 나서 빌립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시는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금이 바로 그 이전에는 없었던, 그 이전의 해 아래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조차도 이 은혜의 보금에 담긴 완전한 의미가 모두에게 다 알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해 아래에서 정말로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둘은 모두가 다 그런데 해 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새 노래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편 40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드리는 이 새 노래야말로 진정한 새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 역시 그 이전에는 이 지상에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의인은 단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죄인이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고 그 죄에 피 묻은 손을 오직 갈보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그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새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현재의 역사는 과거와 미래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현재는 과거 속에서 발견됩니다. 사람이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사람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 뿐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등하신 하나님께서는 재판강기와 열한기 상하에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기록이 너무나 분명해서 사람들이 잘못 읽거나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3천년도 더 이전에 정확하게 기록되었고 오늘날까지 정확하게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땅의 모든 민족들은 마치 그 기록이 없기라고 한 것처럼 그 이야기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역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십니다.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해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온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은 이 말씀이 마치 세상에 없는 것처럼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민족들의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민족들, 나라들의 융성과 몰라 또 그 나라의 성공과 실패에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의하고 복종하는 민족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는 민족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예는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로 있게 될 세계대전에서 유예는 멸망할 것이 성경에 따르면 이미 확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기에 기록된 내용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1945년 이후로 미국의 적 중에서 가장 큰 대적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AD 70년이 되기 전에 에루살렘 도성은 누부칸네스달에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루살렘 도성이 2023년 이후에 다시 한번 약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게시록 11장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 모세와 엘리아라는 두 증인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되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온수를 삼키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닿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땜은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누가 앱이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곳에서 누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나 합니까? 네부칸네살과 산해림은 성경에서 멸망의 아들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에루살렘을 약탈하는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 세 번이나 설명을 합니다. 산해림에 대해서는 열한기하, 역대기하, 이사야에서 설명하고 있고 네부칸네살에 대해서는 열한기하, 역대기하, 예레미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세 번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세 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적용이 가능한데 첫 번째, 과거는 역사적인 적용입니다. 현재는 경건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교리적인 것으로, 애언적인 내용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이해하고 싶으시면 과거를 공부하면 됩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모든 변화를 진보로 생각하고 이전 과거의 것을 회복하는 것을 모두 퇴보라고 생각하는 진화론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 환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의 일을 내버리고서 거기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척합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새롭거나 다른 것 예를 들면 동성연애자에 관한 관용, 인종혼합, 군장성으로 여자를 뽑는 것 또는 아기를 돌보는 남자 성도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것 아기를 유괴해서 부모에게 아기의 비명소리를 들려주는 것 또는 어떤 식으로든 생계수입을 보장하는 것 수천만 원을 끌어들여서 소송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나 미술, 음악, 문화 분야에서도 이런 광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롭거나 좀 달라 보이는 것이면 그것은 바흐, 베토벤, 모짜르트, 비발디, 헨델, 슈만, 슈베르트, 브람스보다 더 향상되고 좋은 것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또 전위예술 작품이 있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은 이런 작품들을 그것을 루벤스나 렘브란트, 모네 이런 사람들의 작품보다 향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 자유주의적 진보주의자들은 사실 정신병적으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해아래 새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 새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시대의 이미 있었던 것이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역사의 어느 시점, 어느 곳, 그 어떤 남녀관계를 보아도 인간의 열망, 소망, 걱정, 여몬, 슬픔, 기쁨, 목표, 죄, 유혹, 실망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노력, 칭송과 찬사를 얻으려는 노력, 두려움, 사랑 등 그 모든 것이 사실은 6천년 동안 완전히 전혀 다르지 않고 한결같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자연풍경 또는 소득수준, 주위환경, 문화 이런 것들에서 얼마 되지 않은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아주 적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악한 기질과 전쟁, 서로 죽이면서 미워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신처럼 되어서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자, 스스로의 삶을 운용하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은 기록된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빛이 4천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지상의 도처에서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먹고, 싸우고, 자고, 빌고, 바라고, 저주하고, 소리치고, 낙담하고, 슬퍼하고, 웃고, 결혼하고, 집을 짓고, 이혼하고, 건축하고, 사고팝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음행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들과 빛이 2000년에 음행하면서 바을을 숭배하던 어리석은 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20세기에 음행하는 자가 그 옛날 바을 시대의 음행자들보다 50배, 100배는 더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지만 대개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들보다 훨씬 더 적은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바을을 숭배했던 이 우상 숭배자들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했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해서 음행하게 했습니다. 그들이나 현대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헤롯이 아기들을 살해했을 때 비명을 지르면서 어머니들이 울부짖었던 것처럼 1937년에 일본인들이 중국 상하이를 침략해서 한 살짜리 아기들을 공중에 던져 올린 다음에 총검으로 받아서 아이를 꽂았을 때 그 어머니들 역시 똑같이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소돔에서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저주하고 빌었던 것과 똑같이 28세기 이상이 지난 후 함부르크와 도쿄가 폭파되었을 때 그 불 속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빛이 1050년에 다이쉬 암몬인들의 손발을 잘랐던 것처럼 만델라와 이디아민도 제수들을 똑같이 고문하면서 죽였습니다. 1970년에서 1990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거짓된 네안데르 탈인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진보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사실 이 현대인들은 스스로 과대평가를 하는 것뿐입니다. 다이쉬 자신의 아내 미카를 라이스의 아들 파티엘에게서 데려왔을 때 라이스의 아들 파티엘은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고 아기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7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수많은 미국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빛이 1100년경에 다이슨 자기 아들이 전투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정신을 놓다시피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제1,2차 세계대전 동안에 자식이 교전 중에 죽은 그 아버지의 경우와 다이슨의 울부짖음과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빛이 1800년쯤 야곱은 곰이나 사자가 요셉을 죽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다이빠보다 더 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겪는 슬픔과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 자신의 경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만 그렇게 다를 뿐 빛이 4000년부터 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들은 한 콩깍지 속의 콩들처럼 다 똑같습니다. 다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현재는 뉴스 미디어를 보고서 십자군 시대 이후로 통신수단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빨리빨리 서두르게 되어서 내몰리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전 것들을 기억하기를 완전히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뉴스 미디어에서 옛날 이전 것들을 다룰 때는 변화나 진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사들을 올릴 뿐입니다. 이 변화나 진보라는 저돌적이고 맹렬한 속도로 나아가는 좌익 급진주의자로서 사탄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대알란 때 저클스토의 통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이나 텔레비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재방송해주면서도 히틀러가 평생에 운영한 것보다 5배나 많은 강제 수용소들이 스타일링과 후르스토피에게 있었다는 사실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1942년 크로아티아인이 로마 카톨릭 독재자 아래에서 25만 명의 세르비아인들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은 침묵합니다. 금주법 폐지로 인해 미국에서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도 언론은 침묵합니다. 세상은 좀 이상합니다. 암흑과에 대한 영화들을 만드는 것은 허용합니다. 대부등과 같은 건 말이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금주법이 있었던 1919년부터 1933년 14년 동안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매년 음주운전으로 죽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1960년 이후로 매년 2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는 살해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정세 분석가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루 동안의 정말로 과거 뉴스 미디어에서 떠들면서 그렇게 잘 팔렸던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단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들은 그런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바탄제도에서 죽음의 현군을 겪은 미군 전쟁 포로들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면 온갖 야단 법석을 떨며 관심을 보이다가 몇 년만 되어서도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똑같이 동일하게 다시 벌어져도 정치, 종교, 교육계의 모든 지도자들은 지난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운 교훈을 단 한 가지도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 뉴스 미디어에서 그렇게 소란스럽게 떠들어댔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뉴스 미디어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는 것 말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전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축혀세웠던 잊혀진 챔피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기록을 깬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잊혀지고 그들의 기록들이 망각의 구록성에 갇혀버리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에 양파 껍질 벗기기 대우승자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미국의 예입니다. 5분 만에 양파를 52개의 껍질을 벗긴 뉴욕 사람 알퐁소 살롬은 사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경기에서 8847점을 기록한 영국의 달리 톰슨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맨 밑에 한 개의 도미노를 놓고 그 위에 291개의 도미노를 쌓아 올린 데이비드 코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뉴스는 쓸데없는 내용들을 무수히 퍼붓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사람이 알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일들과 선전들로 사람들에게 폭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 덕택의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진행 중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들을 기억함이 없으니 사실 단 몇 개월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방금 제시한 사항들 중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85억 명의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벌어지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1986년 7월 29일, 8월 8일에 텍사스주 브라이언 존 디 조이스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240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물 침대 속에서 흔들흔들 했던 것입니다. 세계 기록입니다. 참으로 하찮은 내용입니다. 다섯 대륙에서 밀어닥치고 있는 이런 쓸데없는 내용과 하찮은 일들의 홍수 속에서 거의 빠져 익사할 지경입니다. 어떤 영감을 찾아보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1982년 영감을 보면 과거 미국의 유명 인사들의 목록을 두 쪽 정도 또 흑인, 공산주의자들과 백인에게 교육받은 흑인들의 목록을 한 쪽 반 정도 유명 정치 지도자들의 목록을 세 쪽 군인 지도자들의 목록 한 쪽 유명 저술가들의 목록 세 쪽 예술가들의 목록 두 쪽 이러이러한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명한 과학자들은 한 쪽 반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곡가들, 실업가들, 역사가들, 경제학자들은 다섯 쪽 내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예인들은 13쪽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뉴스 미디어식 접근법입니다. 이전 것들을 기억함이 없으니 뒤에 올 세대의 사람들도 그 세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세대는 사는 동안 얻은 역사적 교훈들을 지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세대가 이어짐에 따라서 각 세대는 인간의 잘못들을 계속해서 더 늘려갈 뿐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명제, 논제를 입증하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AD 500년 이후에 있었던 바티칸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로마 카톨릭 성직자 계급의 과거 역사를 실제로 공부해보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로마 카톨릭 교도인 시장이나 보안관, 시의회 의원, 도지사, 국회의원,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는 실수는 결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래 일들도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으리라.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성도라면 다음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강물들의 근원 단지 강이 하나 흐른다고 고쳐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7절에서 예시하고 계시는 과학적 개시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바람이 그 무엇에든 메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순환을 따라 표현한다는 것을 제거해버렸습니다. NIV에서는 그리고 리빙 바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을 고쳐서 다른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둘 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위클리프 주석은 8절에서 수고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피곤, 지치게 하는 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피로하고 지루하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놨지만 사실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람이 순환하고 해가 뜨거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해와 달이 또는 바람과 비가 지치고 지루하게 느끼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수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변명은 전혀 말도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본문 모두 만물도 아니고 모든 것도 아니고 바로 모든 말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관되지 않은 번역에 관해서는 1800년 이후로 나온 그 어떠한 번역본도 한글 킹잼 성경에 지어진 집에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